오는 2027년부터 개고기를 사고파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지역 내 관련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자발적인 폐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요.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울산 문화방송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식용종식법은 올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를 수 없고 개를 원료로 조리,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2에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행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울산시는 관련 사업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. 사업 주체는 운영 신고서를 5월 초까지, 전업 폐업 이행 계획서를 8월 초까지 울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 기한 내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 차원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지역 내 개농장과 도축장, 유통업체, 식당 등은 모두 77곳. 이 가운데 45곳은 자발적으로 영업 신고서를 제출했고, 또 42곳은 업종을 바꾸거나 영업장 축소, 폐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. 나머지 30여 곳은 아직 구체적인 폐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업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정부 방침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. 울산시와 5개 구구는 합동전담반을 편성해 유예 기간 동안 개식용 금지법에 따른 사업장 폐쇄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